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날에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? 하나님께서 가나한 왕 야빈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날 그 사건의 한복판에 누가 있었습니까? 이름이 둘 나옵니다 두보라, 바락 두보라는 사사이며 바락은 군대 지휘관입니다 이 날 승리를 경험한 날, 하나님을 경험한 날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?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래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고백합니다 지도자들이 잘 이끌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?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보기 좋다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 하나님을 찬양 이 두 가지가 오늘 당신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?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에 지혜와 순종을 주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가난한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 두 가지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위기의 순간 한복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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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